녹음을 여러 번 눌러야지만 녹음이 됩니다.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1번째, 12번째,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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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하고 카메라를 돌리면 여기서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하고 정지를 시키려고 하도 정지가 안됩니다 다시 그럼 어쩔 수 없이 밧데리를 빼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야되지 밧데리를 뺀 다음에 재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녹화중으로 나오는데 지금 LCD창은 닫혀있고 화면이 멈춰있고 녹화는 되고 있고 멈춰지진 않고 잠시만요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저장된 것을 보겠습니다 저장된 거로 넘어가지도 않네요 넘어갔습니다 저장된 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이 멈추죠 화면이 멈추죠 재생이 안됩니다 재생도 멈춰진 스틸 화면에서 더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막은 일단 녹화 버튼을 여러번 눌러야지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녹화를 정지해 보겠습니다. 정지가 잘 안됩니다. 네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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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가 잘 안됩니다.